사랑하는 오라버니, 오늘 보시기 전에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김용담이 소를 팔러 장에 갔는데 거기서 역시 소를 팔기 위해 먼저 와 있는 사번되는 박용담을 만났다. 아이고, 오랜만이구먼유. 아이고, 오랜만유. 하고 서로 인사를 하는 뒤 김용담이 먼저. 난 암소를 팔아 황소로 바꿔 사려고 왔구먼유. 하자 박용담이 기쁜듯이. 아따, 그럼 잘 됐구먼유. 난 황소를 팔아 암소를 사려고 왔은께 서로 바꾸면 되겠구먼유. 그려유. 증말로 잘 됐네유. 우리끼리 소를 바꾼다면 중개인헌티 구문줄 필요도 없으니 월매나 줬소. 그럼 우리 소를 서로 바꾸기로 하고 구문줄 돈으로 술이나 한 잔 합시다. 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두 사던 영담은 술집에 들어가 권커니 자커니 하면서 술을 진탕 마셔댔다. 해가 다 넘어가 땅거미가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야 두 영담은 술이 곤드레만드레가 되어 서로소를 바꾸어 타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소들은 그 속을 알까랄게 없는지라 각각 새로운 주인을 씻고 원래 자기 집으로 갔다. 감까만 밤에 소가 사람을 씻고 오니까 주인 마나님은 의뢰 자기의 바깥 영감인 것으로만 알고 어휴, 먼 약주를 이렇게 많이 잡수셨대요? 하고 핀잔을 주면서 술래가 코를 찌르는 것을 억지로 참고 부축해 감까만 밤에 요를 깔고 미어 그대로 같이 한 이물 속으로 들었다. 한참을 세상 모르게 잠에 떨어졌던 박영담은 갈증기를 느껴 머리맡에 놓여있던 냉수 그릇을 집어 물을 펄컥펄컥 마시니 그제사 정신이 좀 나는 것 같고 잠도 좀 깨는 것 같았다. 옆에서 자고 있는 마누라 모습을 보니 갑자기 아랫도리에 팽팽한 기운이 움터올라 슬그머니 마누라 위에 포개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장지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마누라 얼굴이 비춰지는데 마누라가 아니고 다른 여인의 얼굴이었다. 깜짝 놀라 자세히 살펴보니 아플사 안사돈 얼굴이 아닌가 더군다나 밑에 안사돈도 이미 잠을 깬 상태에서 사태를 파악한 듯 성난 얼굴로 박영담을 쏘아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오늘 낮부터의 일을 곰곰이 더듬어 보고서야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밑에 안사돈 반응만 보고 있는데 안사돈이 갑자기 성난 목소리로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사돈 영감 맞쥬? 아니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됐대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사돈 영감이 알아서 책임 다 져유. 이에 박서방은 풀이 다 주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알겠구먼유. 지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겄슈. 근디 방은 일단 뺄까요? 하자 밑에 안사돈이. 아니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하면서 위에 사돈 영감을 세게 끌어안았다. 한편 박영감의 소도 김영감을 싣고 박영감 집에 도착하였다. 소가 주인을 싣고 오자 박영감 마누라는 반가워. 초롱불을 들고 나와서 소위에 엎풀어져 실려온 사람을 보고. 아니 누구랑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대유?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주인 영감이 아니고 사돈 영감 김소방이 아닌가. 자처지종을 알고 싶어 흔들어 깨워봤으나 인사불성이었다. 하는 수 없이 모숨을 불러 사랑체로 부축해 누워놓고 대문 밖에 나가 한참을 기다려 보아도 남편이 돌아오는 기척은 없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안체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으나 쉽게 잠이 오질 않았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스르르 잠이 들었다. 사랑체에서 인사불성으로 잠에 고라떨어졌던 김소방은 밤이 이슥해질 무렵 오줌보가 터질 듯한 요통을 느껴 반사적으로 일어났으나 아직도 정신은 묵롱한 상태다. 간신히 미다지 문을 열고 밖에 나가 그 집 마당에다 시원하게 일을 본 다음 사랑체 잠자리를 찾아든다는 게 그만 안체 만하님 방으로 들어갔다. 덮여있는 이불을 제치고 속으로 들어가니 옆에 누가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의뢰 마누라거니 생각하고 그대로 누워잤다. 이른 새벽녘 술기운과 잠에서 약간 깨어난 김소방은 의뢰하던 습관대로 비몽사몽간에 옆에 자고 있는 마누라위에 올라가 이를 보기 시작했다. 얼마 후 밑에 안사도는 갑자기 가위 눌린 듯하여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어느새 영감이 돌아와 자기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 당장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으나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일이 끝난 뒤에 물어보려고 꾹 참고 영감해 하는 일에 조용히 호응해 주었다. 그러나 일이 끝나자마자 영감은 다시 잠에 고라떨어졌다. 안사돈도 하는 수없이 이따가 아침에 물어보지 뭐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이른 아침이 되자 안사돈이 먼저 일어났는데 옆에 누워 자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자기 영감이 아니었다. 그래서 얼굴을 약간 돌려 살펴보니 어제 저녁에 소에 실려온 사돈 영감이 아닌가. 기절 저풍할 노릇이었다. 급히 김영감을 흔들어 깨우자 김영감도 눈앞에 벌어진 일에 대경실색하였다. 서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안사돈이 살그머니 미다지 문을 열고 밖을 살핀 뒤 김영감에게 빨리 서둘르라고 눈짓을 보낸다. 김영감은 살그머니 미다지 문을 열고 나와 낮은 포복으로 기어서 마당으로 내려와 간신히 사랑채로 들어가 어제 저녁 자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 기막힐 노릇이다. 내 집에서도 똑같은 이변이 일어났을 게 아닌가. 굴랴불랴 옷을 주워입고 소를 끌고 가는 것도 잊은 채 자기 집으로 내달렸다. 박영감과 김영감은 각자 자기 집으로 황급히 내달리는 도중 길에서 맞닥뜨렸다. 두 사람은 서로 놀라 땅에 얼어붙은 듯 걸음을 멈추고 상대방의 어젯밤 행적을 훤히 알고 있는 듯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몽환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 잠시 후 박영감이 심드렁하게 말문을 열었다. 동서, 손은 어쩔 거유? 하자, 김영감이. 어쩌긴 뭐 어쩌유? 다시 장에 끌고가 바꿔와야주. 하자, 박영감이.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마누라까지 끼워서 바꿉시다. 이 시 성을 가진 한 호궐 장군이 넉넉한 살림살이에 아무 어려움 없이 한평생을 살고 늙어 병이 들어서 의원을 청해 진맥을 부탁했다. 내 나이가 많아 기운이 세잔해져 병이 난 것 같으니 자네가 내 병을 고쳐주면 많은 보상을 하겠네. 이 말을 들은 의원이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니 장군은 비단 이불을 덮고 평온하게 누워있는데 왼쪽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이 축 앉아있고 오른편에는 검고와 가야금 등 각종 악기가 나열되어 있었으며 앞쪽에는 술과 고기가 가득 차려진 술상이 놓여있었다.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정중하게 진맥을 한 다음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이루는 것이었다. 장군님, 잘 들으십시오. 병을 고치고 더 오래 장수하시려면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모두 치우시고 앞에 놓인 술상도 물리치시오. 이러한 것들을 결코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은 손을 좌우로 내져오면서 말했다. 오원, 내가 병을 고쳐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과 더불어 젊은이 못지않게 더욱 즐기면서 살고자 함인데 만약 이것들을 치우라고 한다면 비록 백년을 더 산다고 해도 네, 하지 않겠네. 자네는 그냥 물러가게나. 이에 의원은 웃으면서 귀도 돌아보지 않고 물러가더라. 며칠 후 옛날에 도움을 입었던 선비한 사람이 병문 안차 장군을 방문하여 이렇게 이루는 것이었다. 장군께서는 마땅히 술과 고기를 물리치고 연보를 하면서 몸을 단정히 하시면 부처님의 은덕을 입어 극락세계로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연보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이 말에 장군이 큰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이 사람아, 거기 극락세계인가 아는 곳에 가면 지글지글하게 고운 돼지머리 안주며 알맞게 데운 맑은 사매조와 그리고 고운 옷을 입고 아름답게 치장한 예쁜 기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가? 아, 장군님. 극락세계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하지 않아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장군은 손을 내져오면서 그만두게나. 나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지 않겠으니 자네는 더 말하지 말고 물러가게나. 학원은 돌아 누워 눈을 감아 버리더라. 임진강 주모 딸 방심이는 얼른 스님의 화랑망태를 받아든다. 하지만 스님의 표정은 그리 달갑지 않다. 수년 전 만보 스님이 이곳에 시주를 왔을 때 주모 딸 방심이는 처녀였다. 그때 나이 열일곱. 주모 스님에게 돈 몇냥을 쥐어주더니 딸년의 사주를 봐달라고 매달렸다. 스님, 우리 방심이 사주가 어찌 풀릴지 좀 일러주십시오. 혼사 날짜도 받아 놓았는데. 원, 궁금해서요. 지 애미처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 안 되는데. 네, 함부로 사주를 보지 않는데. 자네가 그리 매달리니 어디 함 보세. 그러더니 지그시 눈을 감고 육갑을 짚어보더니 주욕을 펼쳐본다. 스님, 어떻습니까요? 좋습니까요? 허, 그 사람 우물가서 숭늉달랄 사람이구만. 기다려보게. 그러자 입을 삐죽이는 주모. 한참 혼자 중얼거리던 스님이 말했다. 여보게, 이번 혼사는 파혼하게. 그렇지 않으면 세 번갈 팔자야. 주모가 땀짝 놀라며. 아니, 세 번이라고 쇼.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요. 그러자 방심이가 호막하게 인상을 쓰며 소리를 지른다. 어머니, 이 노인네 땡중이야. 어서 당장 여기서 나가요. 그러며 만보스님을 밖으로 밀어제낀다. 허, 이 사람아. 그러게 내가 함부로 사주를 안 본다 하지 않았나. 안 좋은 걸 좋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어서 당장 나가라니까요. 그러더니 살인문 밖으로 쫓겨난 스님 뒤에 대고 굵은 소금을 뿌려댄다. 뭐 하는 짓이냐. 참 못돼 나이로구나. 스님은 크게 역정을 내며 주막을 나섰다.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주모는 넋이 빠져 있다. 애비란 놈은 주색잡기에 빠져 제 딸년 출산할 때 콕배기도 안 보이더니 노름 도중에 사기를 치다 동네 건달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었다. 그래서 제 딸년만큼은 자기와 같은 팔자가 되지 않도록 천지신명께 늘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는데 서방이 새시라니 하늘이 무너질 노릇이다. 사실 이번에 방심이와 홀레올릴 오촌지 막내 아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생김새는 기생오래비처럼 생겨 하는 짓도 밉상이다. 거기에 불알두 쪽 말고는 가진 게 없다. 오죽했으면 지 애비 오촌지가 어쩔 수 없이 허름한 초가집 하나 사주고 지들 알아서 살라하니 그래서 몇 번이나 방심이를 겁도 주고 달래도 보았지만 이미 콩깍지가 쉬어 있으니 자식 이겨낼 보리가 없다. 그런 상황에 스님이 와서 파원하지 않으면 시집 세 번갈 팔자라 하니 방심이가 그리 길길이 날낀 것이다. 그 후로 3년 후 다시 임진강 나루터 주막에 오니 예전에 뒤통수에 소금을 뿌리던 방심이가 반색을 하며 반긴 것이다. 그때 소금을 뿌리며 성질을 내던 방심이는 결국 오촌지 아들과 홀레를 올리고 몇 달은 평범하게 잘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소방이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밖으로만 나돌더니 아버지를 졸라 돈을 조금 받아내서는 기생 하나를 머리를 올려주고 호랑방탕한 생활에 빠졌다. 가끔 집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코를 드르렁대며 낮잠을 퍼질라게 자고는 또 저녁이면 어슬렁 어슬렁 술 마시러 나가기를 반복하니 방심이가 참다 못하여 소리를 질렀다가 빨래 다듬는 방망이로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몽투성이에 어디하나 성한 곳이 없다. 결국 밤에 야반도주하여 친정으로 돌아왔다. 아이고 이것아 이 꼴이 뭐냐 그렇게 말렸더니 결국 이 꼬라지로 쫓겨나 에라이 이년아 나랑 같이 죽자 같이 죽어 주모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풍곡을 한다. 방심이는 그런 어미에게 미안했는지 코를 훌쩍거리며 방으로 들어간다. 그 뒤로도 남편은 한 번도 방심이를 찾아오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서 살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 그러며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그냥 지낼만 했다. 시집 가기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생활이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하나 바뀐 게 있다면 남자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 남편놈이 그래도 처음에는 매일방 안아주고 그것도 하룻밤에 서너 차례나 표를 보여주니 이런 세상이 있나 싶었다. 그래서 결국 어미 몰래 객방 손님을 상대하기 시작했다. 솔솔히 들어오는 엽전을 받아보니 도랑치고 가재잡는 격이었다. 그러던 참에 만보 스님이 다시 온 것이다. 어머 스님 참으로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있었나? 예전에 스님께 그런 무례한 짓을 한 건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런 것이니 노여움을 푸십시오. 하지만 만보 스님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 주모가 다시 호들갑을 떤다. 아이고 스님 전현이 그때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한 행동이니 용서하십시오. 알겠네. 그만하게. 그나저나 그때 스님 말씀을 안 들은 걸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요. 어찌 팔자를 바꿀 방도는 없습니까요? 이 사람아 어찌 팔자를 고치나 그 팔자에 맞춰서 살아가야지. 주모는 길게 한숨을 내쉰다. 그럼 예전에 스님이 말씀하신 세 번 간다는 말씀은 바뀔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옆에 있는 방심이에게 욕을 퍼댄다. 그러게 이년아. 그때 스님 말씀만 들었어도 이 사단이 안 나잖아. 에이구 이놈의 팔자야. 그때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세 번 시집 가는 건 바뀌지 않네. 그리고 세 명 다 오수에 매몰될 팔자야. 예? 오수라고요? 오수가 뭡니까요? 오수란 낮잠을 말하는 것일세. 낮잠이라 굽쇼. 이건 또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은 표정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기에 난 또 소금 맞을까 두려우니 그만 돌아가겠네. 주모는 뒤따라가며 몇 푼의 엽전을 스님 손에 쥐어준다. 방심이도 스님이 말한 남자들이 오수에 매몰된다는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뒤 방심이는 어머니 일을 도와주며 멀쩡하게 생긴 남정내가 오면 비밀스럽게 손님을 받았다. 그로오르는 정염도 불태우고 돈도 버니 일석이조다. 그로는 가운데 매파들이 들락날락거리며 중매가 들어왔다. 하지만 한결같이 돈은 많지만 나이 많은 노인네뿐이다. 아무리 한 번 갔다 돌아온 여자라 해도 아직 서른도 안 된 뜨거운 여자다. 그러니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차라리 늑수구레한 노인한테 시집가는 것보다는 지금이 낫다. 주막에 딸려있는 작은 골방은 노름방이다. 방도 빌려주고 급전도 가끔 선의자를 떼고 빌려준다. 단, 담보가 확실할 때이다. 어쩔 땐 제 마누라 폐물을 훔쳐와서 담보로 잡는 놈도 있고 판돈이 커질 때면 땅 문서도 잡는 놈이 있다. 선의자로 떼는 돈이 작지 않으니 방심이가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단골로 오는 김생원. 500량만 주게. 그리고 담보는 이 걸세. 그러며 마누라의 옷반지와 금 비뇨를 맡긴다. 어머 김생원님. 오늘은 제발 따서 이것들 좀 빨리 찾아가세요. 그러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끝발이 안 붙으니 오늘은 자네 기 좀 나눠주게. 그러며 방심이 엉덩이를 툭 친다. 어머 깜짝이야. 방심이가 눈을 흘끼자 식웃더니 골방으로 들어간다. 오늘도 골방에는 노룽군들로 가득하다. 연신 뿜어대는 연초 연기에 질식할 정도인데도 눈이 벌개진 노룽군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눈빛들이 번뜩인다. 어머니와 교대로 마루에 앉아 있는데 장터에서 큰 포목상을 하는 박생원이 나와 방심이에게 물 한 잔 달라한다. 갖다 준 물을 마시고는 방심이 옆으로 바싹 다가 붙더니 수작을 건다. 오늘 영 끝발이 안 붙네. 자네 속옷 좀 빌려주게나. 어머 남사스럽게 무슨 속옷을? 그러지 말고 한 번 빌려주게. 그러며 엉덩이에 손이 간다. 방심이는 사실 박생원의 그럴 듯한 호우대를 보고 속으로 한 번 안겼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대몽하게 그를 객방으로 끌고 가서 짧지만 강한 육합을 치루었다. 그리고 속옷을 박생원에게 주었다. 만족한 표정을 짓던 박생원이 돈을 내놓는데 백량이나 주는 것이다. 어머 이렇게 많이 줘요? 응 넣어두게. 거기다 내 오늘 끝발만 붙으면 자네에게 금비녀 하나 선물함세. 그러며 노름방으로 들어간다. 방심 위에 속옷 덕분인지 박생원은 돈을 많이 땄다. 여보게 내일 장터로 나오게. 어머 정말로 사주시게요? 그럼 남아일은 중천금 아닌가? 다음 날 장터로 가서 금비녀도 사고 유리집에 가서 맛난 음식도 대접받았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만나니 정이 들기 시작했다. 속궁합도 맞고 포목점도 있으니 이만하면 괜찮다 싶어 박서방과 채살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손을 끊어도 못 끊는 게 노름 아닌가. 결국 전 재산을 노름방에 다 날리고 포목점도 문을 닫고 하는 일이라고는 술 퍼마시고 잠만 자는 것이다. 어쩌다 돈이 생기면 노름방으로 달려가니 살 수가 없는 방심이.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애미도 그러려니 별 감흥이 없다. 어차피 팔자를 고칠 수 없는 법. 차라리 얼른 그 팔자를 마무리하는 게 날썽 싶다. 다시 두 번을 다녀오고 예전과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었다. 객방 손님을 상대하고 노름방 관리도 하며 지루하지 않은 생활을 이어나갔다. 애미도 이제는 딸 방심이가 객방 손님 받는 것을 눈치챘으나 몰아하지 않았다. 도리어 젊은 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풀어야지라고 생각하며 모르는 채 눈감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너마을에 산다는 한 총각이 주막에 왔다. 생김새가 허여멀근하게 잘생겼으며 거친 일은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은 고운 손에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었다. 왜 저런 사람이 아직 장가를 안 갔을까 할 정도이다. 그는 주모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했다. 열량 술값이 나오면 스무 냥을 주었다. 그리고 방심이에게는 구하기 힘든 박가분을 구하여 선물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조금 의심을 하였으나 벌써 반년을 주막을 왕래한 이제는 마치 가족이나 진배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방심이는 세 번째 혼례를 치루었다. 새 신앙은 여전히 방심이와 주모에게 잘했다. 이번 애야말로 제대로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기뻐했다. 그런데 새 신앙은 과할 정도로 장모를 찾아가 말상대가 되어주고 나였다. 누가 봐도 싹싹한 사위였다. 장모님, 저기 큰 소나무 집은 뭐하는 집이랍니까? 응, 그 집은 대대로 만석군인데 집안에 돈을 쌓아놓고 산다는 소문이 있더구먼. 그럼 초입의 오진사대군요? 응, 그 집도 사위가 금장사를 한다는구만. 그래서 그 집 다락에 금이 쌓여있다던데. 그렇게 그 동네 구석구석까지 궁금해했다. 어느 날인가부터 남편이 낮에는 자고 밤에 외출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이상하여 방심이가 물어보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며 말을 흐린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낮잠을 자고 방심이는 방에서 견과류를 집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포졸들이 몰려와 남편을 찾았다. 남편은 어디 있소? 아니, 왜 그러십니까? 어서 남편이 있는 곳을 말하시오. 여봐라, 저 안체를 열어보거라. 그때 시끄러운 소리에 남편이 하품을 하며 나오다. 기겁을 하고 도망치려 했으나 너무 늦었다. 네 이놈, 어디서 도적질을 하느냐? 여봐라, 어서 저놈을 포박하여라. 그랬다. 새 신랑은 유명한 도둑놈이었다. 온갖 소문과 정보들이 주막을 거친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방심이와 혼례를 울리고 장모인 주모로부터 마을, 돈 있는 집 정보를 캡던 것이다. 주모는 사위가 광가에 끌러갔다는 소식을 듣더니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혼자 읊조렸다. 이제 겨우 끝났구먼. 딸년에 못된 팔자가. 첫째는 오입쟁이, 둘째는 노름꾼, 마지막 셋째는 도정놈. 셋 다 모두 낮잠에 매몰되었다. 합천 사또 암흑에는 나이가 60이 되도록 아들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외아들을 지나치게 아끼고 글조차 가르치지 않아 아이가 13살이 되었는데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수준이었다. 그러던 도중 전부터 사또와 친하게 지내던 혜인사의 큰 스님 한 분이 관청에 찾아와 수령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아이가 이미 다 자랐는데 아직도 글조차 못 읽으니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글을 가르치려고 해도 워낙 건방져서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매를 들기에는 마음이 약해져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 사대고 집안의 자제는 어릴 적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저 오냐오냐 하면서 공부조차 시키지 않았으니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드님의 사람 됨을 보니 어떤 일이든 하기만 하면 할 수 있을 터인데 이처럼 포기하시다니 안 될 일입니다. 소승이 가르쳐 볼 테니 사또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스님의 뜻을 몰라 부탁할 엄두를 못 냈지 전부터 원하던 일입니다. 스님께서 만약 그 아이를 깨우쳐 지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면 그 말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스님의 마음대로 하시고 무조건 엄하게 공부를 시키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은 뒤 소승에게 주십시오. 또 일단 절로 데려간 후에는 결코 집에서 연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옷과 먹을 것은 소승이 마련할 테니 만약 아이에게 보낼 것이 있다면 제 제자들이 오갈 때 저에게 직접 보내서 제 허락을 받도록 하십시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사또은 즉시 스님이 말한 대로 문서를 만들어주고 그날로 아이를 절에 보낸 뒤 연락을 끊었다. 아이는 포르장머리가 없어 절에 간 후에도 이리저리 쏘아다니며 늙은 중들을 멸시하고 욕을 하며 뺨까지 때리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다. 하지만 큰 스님은 이를 보면서도 마치 못 본 것처럼 아이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4, 5일이 지난 어느 아침 큰 스님은 복갈과 도포를 차려입고 책상 앞에 반정이 앉았다. 그 앞에 제자 3, 40명이 경전을 펴고 앉아있는데 예절과 몸가짐이 가지런하고 엄숙했다. 큰 스님이 스님 한 분에게 아이를 잡아오라 시켰더니 아이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욕을 퍼부었다. 한갓 너희 같은 중놈들이 어떻게 양반을 모욕하는 거냐?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님께 아려 너희들을 때려죽일 테다. 원수 대머리 중놈들을 천번이고 만번이고 죽일 테다. 아이는 계속 욕을 하며 한사코 오지 않으려 했다. 그러자 큰 스님은 아이를 꾸짖으며 여러 스님들에게 아이를 묶으라고 시켰다. 스님들이 아이를 묶어서 큰 스님 앞에 데려다 놓으니 큰 스님이 이전에 사또가 썼던 문서를 내보이며 말했다. 너희 아버님께서 이것을 써서 내게 주셨으니 이제부터 너의 생사는 오직 내 손에 달려있다. 너는 양반 집 아들이면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 채 온갖 나쁜 짐만 골라서 하니 살아서 어디다 쓰겠느냐?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 집 안까지 말아먹고 말 테니 잔말 말고 내가 주는 벌을 받아라. 큰 스님은 말을 마치고 송곳 끝을 불에 달고 시뻘겋게 만든 후 그것으로 아이의 넓적 다리를 찔렀다. 아이는 너무 아파 기절했다. 반나절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큰 스님이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송곳으로 다시 찌르려 하자 아이는 애고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큰 스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제발 다시 찌르지 마세요. 큰 스님이 송곳을 손에 든 채 아이를 꾸짖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다가 두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묶인 몸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아이를 책상 앞으로 데려와 천자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날부터 일과를 정해서 조금도 쉬지 못하게 하고 공부만 시켰다. 아이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데다 원래 머리가 좋았던지라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았고 열을 배우면 백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4, 5, 11일 만에 천자문과 역사책을 모두 떼서 훤히 외울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밤낮으로 공부를 쉬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으며 성실히 하니 1년여 만에 학문이 크게 진전되었고 3년 만에 공부의 도가 텄다. 아이는 매번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내가 양반이면서도 산속의 중들에게 이런 치욕을 당한 것은 모두 공부를 안 해서이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면 꼭 이 중놈들을 때려 죽여서 이 한을 씻고 말 테다. 아이는 오직 이 생각을 하며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기를 쓰고 공부를 했던 것이다. 큰 스님은 아이에게 과거 공부까지 시킨 후 아이를 불러 말했다. 이제 그대의 글은 과거에 합격할 만하오. 과거에 합격하여 큰 벼슬을 해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고 남에게 밀리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소승은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겠소. 그 말을 마친 뒤 큰 스님은 아이를 돌려보내고 떠났다. 집에 돌아간 아이는 그제야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한 뒤 서울로 올라가 과거 시험에 도전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과거에 합격했다. 그리고 벼슬 자리에 오른 지 수십 년 만에 드디어 경상도 관찰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경상도 관찰사가 되자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드디어 해인사의 중놈들을 때려 죽여서 젊은 날에 한을 갚으리라. 관찰사는 경기도의 각 읍을 돌아다니며 처벌 도구를 잘 챙기게 했다. 그리고 곤장을 만들고 곤장을 잘 치는 사람 서너 명을 골라서 자신을 따라오게 했다. 절에 도착하면 바로 중두를 때려 죽이려는 생각에서였다. 관찰사의 행차가 홍유동에 이르자 큰 스님이 스님들을 데리고 길가에 나와 관찰사를 맞이했다. 관찰사는 큰 스님 일행을 보더니 곧 가마에서 내려 큰 스님의 손을 잡고 정성스레 인사했다. 큰 스님이 기쁘게 웃으며 말했다. 늙은이가 다행히 죽지 않고 사또에 의해 믿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말을 마치고 함께 절에 들어가는데 큰 스님이 말했다. 소승이 자는 방은 바로 사또께서 지난날 공부하시던 그 방입니다. 오늘 밤은 방을 옮겨 소승과 같이 나란히 누워 주무시지요. 관찰사가 흔쾌히 허락하여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큰 스님이 물었다. 사또께서는 어려서 제게 공부를 배울 때 소승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극제에서 관찰사가 되시고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은 절에 올 때만 해도 그럴 작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저를 때려 죽이지 않으시고 가마에서 내려 인사를 하신 것입니까? 원한을 한시도 마음속에서 잊은 적이 없었는데 스님의 얼굴을 뵙자마자 원한이 눈녹듯 사라지고 기쁜 마음만 남았습니다. 소승이 예상한 대로입니다. 사또는 높은 자리까지 오르실 분이십니다. 모년 모월 모일에 사또께서 평양 감사가 되실 터인데 그러면 소승이 스님 한 분을 보내겠습니다. 사또께서는 잊지 말고 반드시 예우해 주십시오. 마치 소승을 본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한 방에서 같이 주무십시오. 꼭 이 말을 잊지 말고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은 소승이 사또를 위해 평생 운수를 연도별로 적어둔 것입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몇 품의 지위까지 오를지 하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평양 감사가 된 후의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관찰사는 감사한 마음에 모두 기억하겠노라고 맹세했다. 관찰사는 다음 날 살, 배, 돈, 나무 등을 절에 한껏 시조하고 절을 떠났다. 그 후 몇 년이 지날 무렵 과연 관찰사는 평양 감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지기가 아래였다. 경상도 합천군 해인사에서 웬스님이 와서 감사님을 뵙겠다고 합니다. 감사는 문득 큰 스님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그를 즉시 들어오게 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한 후 큰 스님의 안부를 물었다. 상을 같이 두고 저녁밥을 먹은 뒤 밤이 되자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방구들이 너무 뜨거워서 감사는 스님과 자리를 받고 늦게 되었다. 잠에 빠져 정신이 몽롱한데 갑자기 비린 악취가 났다. 놀란 감사가 손으로 스님을 더듬어 보니 스님이 있던 곳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바로 아래 사람을 불러 촛불을 들고 살펴보니 스님의 배가 칼에 찔려 내장이 모두 튀어나와 있고 피가 흘러 방바닥이 온통 피투성이었다. 감사는 깜짝 놀라 급히 시체를 수습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철저히 조사해 보니 그것은 감사가 아끼던 기생 때문이었다. 그 기생은 어느 관노와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 때문에 관노가 감사에게 원한을 품고 자는 사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관노는 당연히 감사가 아랫목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죽였으나 거기 있던 것은 스님이었다. 감사는 관노와 기생을 복으로 어미 다스리고 스님의 시체를 수습해서 해인사로 보냈다. 이것은 큰 스님이 이러한 횡액을 미리 알아서 일부러 스님을 보내 감사가 아들 횡액을 대신 받게 했던 것이었다. 그 후 감사의 인생은 모두 큰 스님이 주셨던 종이에 적힌 것과 똑같았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짓궂은 산회가 있었다. 이 마을 분여자들은 초여름이 되면 폭포수 흐르는 계곡으로 물마중을 가는데 어느 날 이 짓궂은 산회가 발가벗고 지름떡에 들어갔다 나온 후 밀가루 떡에 들어가 몸에 밀가루 치를 잔뜩 한 다음 여인들이 물마중 가는 길가에 큰 고목 나무 위에 앉아서 목소리를 우렁차게 꾸며 여인들에게 호통을 쳤다. 여봐라 거기 모두 다들 섰거라. 여인들은 옷을 곱게 차려 입고 가다가 깜짝 놀라 모두 섰다. 나는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도록 하늘에서 내려온 금강역사인데 너희들 서방이 몇 명인지 제대로 다 말하거라. 내가 낱낱이 알고 있으므로 만약에 너희들이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이 단칼에 달아날 줄 알고라. 여인들이 금강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니 겁이 덜컥 났다.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허영께 금강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정말 금강역사로 여겨 놀란 가슴을 간신히 진정을 시키고는 하나 둘 대답을 하기 시작하였다. 셋 넷은 둘이옵니다. 셋 넷은 셋이옵니다. 어떤 여자는 아홉이여 혹은 열뜰이라고 이실직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짓궂은 사내의 처만 대답을 하지 않으니 그 여자를 향해 사내가 너는 서방이 몇이더냐? 고 다시 호통을 쳤다. 그러자 짓궂은 사내의 처는 셋 넷은 서방이 하나 반이옵니다. 대답하였다. 사내는 하도 어이가 없어 여인들에게 모두들 가던 길을 가라고 이루고는 겨울가로 달려가 목욕을 한 후 얼른 집으로 돌아와 시층을 딱 떼고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처에게 물었다. 울마중 별일 없이 잘 다녀왔소? 그럼요. 아주 잘 다녀왔지요. 정말 아무 일 없었소? 사내가 묻자 저는 왠지 아침에 본 고목나무 위의 금강역사의 모습이 떠올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속이게 되면 목이 달아날 것 같고 차라리 부끄럽지만 사실을 얘기하면 죽지 않고 살겠구나 싶어 실토를 하였다. 물마중을 가다가 옥황상제님이 보내신 금강역사를 만났는데 느닷없이 서방이 몇이냐 묻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하면 목이 달아난다고 해 솔직히 말했지요. 다른 여자들은 둘이요 셋이요 혹은 아홉이요 혹은 열둘이요 했지만 나는 서방이 하나 반이라고 했지요. 뭐라고? 하나 반? 예? 어째서 나는 분명 하나인데 하나 반이요 반은 어떤 놈이요? 내가 아침에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느라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웬 사내 놈 하나가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와 저 통을 덥석 잡아 비틀어보고 달아나는 거예요. 어떤 놈인지는 모르지만 그놈이 반쪽 서방 아니겠어요? 이 말을 들은 사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자기 처의 저통을 잡은 그자는 바로 사내 자신이었던 것이다. 옛날 어느 때에 매우 명성이 높은 재상이 있었는데 왕의 잘못을 강력히 주장하다가 신기를 거슬러 외딴 섬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재상이 떠나는 날 부인이 따라 나오며 소매를 붙잡고 울부짖는 것이었다. 여보 영감 지금 이렇게 가시면 언제쯤이나 풀려나 돌아올 수 있겠는지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부인 울지 말구려 내가 돌아올 날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계란 위에 계란이 세워지면 돌아올 수 있으려나? 영감 계란 위에 계란을 어떻게 세워요?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재상은 말을 타고 유배지로 떠났다. 그 뒤로 부인은 날마다 상 위에 계란 두 개를 올려놓고 공손히 절을 하면서 제발 계란 위에 계란이 올라서게 해주소서 하고 빈 다음 그 앞에 꿇어 앉아 조심스럽게 계란을 세워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란은 번번이 옆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부인은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해보았지만 한 번도 계란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니 부인은 외딴 곳에서 고생하고 있을 남편이 너무 걱정되어 가슴이 아파 울면서 애걸하듯 매달렸지만 계란은 무종하기만 했다. 이때 왕이 밤에 종종 미복을 하고 거리를 돌며 불 켜진 창문 아래에서 여론을 청취하고는 했는데 마침 제상 부인이 계란 위에 계란을 세우려 했으면서 통곡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 통곡 소리 또한 너무 슬프게 들렸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왕은 내시를 시켜 그 부인의 집을 찾아봐 무슨 곡절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라고 했다. 이에 돌아온 내신은 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아뢰었다. 남편인 제상이 귀양을 떠나면서 계란 위에 계란이 세워지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그의 부인이 몇 년 동안 저렇게 애쓰는 것이라 하여 싸웁니다. 계란 위에 계란이라 그 부인의 정성이 가상스럽구나. 왕은 부인의 정성에 감탄하여 그 남편인 제상을 귀양에서 풀어주었다. 이에 서울로 돌아온 제상은 먼저 왕 앞에 엎드려 성은에 감사를 드리는 인사를 올렸다. 전하 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응 그런데 경이 이렇게 풀려나게 된 연유를 알고 있는가 전하 신 그저 성은에 감사드리옵고 망극할 따름이 옵나이다. 아니라네 그건 계란 위에다 계란을 세웠기 때문이라네. 그러나 제상은 왕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라는 말만 연속으로 아래면서 눈물만 줄줄 흘리더라 하였다. 통제사 유진왕은 젊었을 때 선전관이어서 대골에서 숙직했다. 그 해는 1762년 영조대왕 때로 금주령이 내려 엄하게 지켜지던 때였다. 어느 날 한밤중에 임금님이 갑자기 숙직 중인 선전관은 궁으로 들어오라는 명을 내리셨다. 마침 숙직 중이던 유진왕이 명령을 받들어 궁으로 들어가니 임금님이 긴 검 하나를 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소문을 들었더니 아직도 백성들이 몰래 술을 빚어먹는다더구나. 너는 이 검을 가지고 가서 3일 내로 술을 빚는 사람을 잡아드리도록 하거라. 만약 술 빚는 사람을 잡아오지 못하면 내 목을 뱀 것이다. 유진왕은 명령을 받들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유진왕은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누웠다. 그러자 애첩이 물었다. 어째서 이렇게 기운이 없고 힘들어 하시는가요? 내가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건 임자도 알 것이네. 그런데 술을 못 마신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 목이 말라 죽겠구만. 날이 저물면 술을 구할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셔요. 밤이 되자 첩이 말했다. 제가 술이 있는 집을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녀는 술병을 들고 스계치마로 얼굴을 가린 채 집을 나섰다. 유진왕은 몰래 첩의 뒤를 따라갔는데 첩은 동촌의 한 초가집으로 들어가 술을 사오고 있었다. 유진왕이 이 술을 맛있게 마시고 다시 사오라고 시키자 첩은 또 그 집에 가서 술을 사왔다. 유진왕이 이번에는 직접 술병을 들고 일어났다. 그러나 첩이 이상하게 여기고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유진왕이 대답했다. 이 근처에 사는 아무개가 내 술 친구인데 이렇게 귀중한 술을 얻었으니 어떻게 혼자만 마실 수 있겠나? 가서 친구와 함께 마시고 오겠네? 유진왕은 집을 나서 술을 팔던 동촌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 집에 들어서니 몇 칸 되지 않는 누추한 집이어서 비바람도 가리기 힘들 지경이었다. 집안에는 한선비가 등잔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다가 유진왕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 일어나 맞이했다. 손님께서는 이런 깊은 밤에 무슨 일로 이런 누추한 집에 오셨습니까? 유진왕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왔소이다. 그러면서 유진왕은 허리에 차고 온 술병을 내놓으며 말했다. 이 술은 이 집에서 판 것이 맞겠지요? 임금님께서 어미 명하시어 모든 백성에게 술을 금하였는데 어찌 그대는 술을 파는 것이오? 그대의 혐의가 모두 드러났으니 나를 따라가 그 벌을 받아야겠어. 선비가 한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말했다. 법으로 임금님께서 금한 것을 어겼으니 어찌 용서를 빌겠습니까? 하지만 집에 늙은 어머니가 계시니 부디 하직 인사 한마디라도 하고 궁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유진왕이 말했다. 그러도록 하시오. 선비가 안쪽 방으로 들어가서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니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다. 얘야 왜 아직 자지 않고 어미를 부르느냐? 선비가 대답했다. 전에 제가 어머님께 사대부는 비록 굶어 죽더라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끝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못난 아들이 붙잡혀가니 다시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큰소리로 울며 말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몰래 술을 빚은 게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너에게 아침에 죽이라도 먹이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된 게 모두 이 못난 어미 탓이니 이를 어찌 한단 말이냐. 그 사이 부엌에 있던 선비의 아내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며 큰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선비가 차분하게 아내에게 말했다.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왔는데 울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게 아들이 없으니 내가 죽더라도 부디 어머님을 잘 보살펴 주시오. 그리고 옆 동네의 암흑이에게 아들 몇 명이 있으니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중 한 명을 양자로 삼아 편안히 살도록 하시오. 선비가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집 밖으로 나왔다. 유진왕이 가만히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아팠다. 유진왕이 선비에게 물었다. 어머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이른 살이 넘으셨습니다. 아들은 있는가? 없습니다. 유진왕이 말했다. 이런 광경을 참아 보고 있을 수가 없구려. 나는 아들도 둘이나 있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아니니 차라리 당신 대신 내가 죽겠어. 그대는 마음을 놓고 술병을 모두 가지고 나오시오. 아내가 술병을 내오자 유진왕은 선비가 술을 한잔하고는 술병을 깨트려 집들에 묵고 말했다.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는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려. 내가 이 검을 줄 테니 이것을 팔아 어머님을 잘 모시구려. 유진왕은 차고 있던 검을 주고 그곳을 떠났다. 선비가 따라오며 한사코 자신이 죽으러 가겠다고 외쳤으나 유진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선비가 지쳐서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부디 은인의 성함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나는 선전관이요. 이름은 알아서 어디에 쓰겠어? 말을 마치고 유진왕은 멀리 떠났다. 다음 날은 임금님이 말한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태궐에 들어가니 임금님이 물으셨다. 너는 술 빚는 사람을 잡아왔느냐?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리치셨다. 그런데 감히 내놈이 아직도 머리를 목에 붙인 채 내 앞에 나타났느냐? 유진왕은 땅에 엎드려 아무 말도 못했다. 한참 뒤에야 화를 가라앉히신 임금님은 유진왕을 평소보다 세 배 멀리 돌아서 제주도에 유배하도록 명하셨다. 유진왕은 유배를 간 지 몇 년 뒤에야 비로소 풀려났고 십여 년 동안 가난하게 살다가 복직되어 경상북도 합천군 초계 사또가 되었다. 그런데 유진왕이 가난히 살았던 탓에 원안히 사무쳤는지 그 마을에서 오로지 자신 혼자 잘 사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 백성들은 모두 근심하며 매일 사또에 욕을 했다. 그러다 마침 그 주변을 돌아다니던 아멘우사가 출동해서 창고를 봉하고 광가로 들어섰다. 어사는 이방과 아전들을 모두 잡아들인 다음 매를 칠 준비를 했다. 유진왕이 두려워하며 문틈으로 엿봤더니 놀랍게도 어사는 바로 옛날 동촌에서 술을 팔다 자신에게 걸렸던 선비였다. 유진왕은 아랫사람을 시켜서 어사를 아련하기를 청했다. 어사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다. 감히 탐관오리가 암행어사를 보겠다고? 정말 양심도 없구나. 유진왕은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어사 앞에 절을 했으나 어사는 얼굴도 보지 않고 정색을 안채 앉아있을 뿐이었다. 유진왕이 물었다. 어사께서는 절을 모르시겠습니까? 어사는 힘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혼잣말을 했다. 내가 그대를 어찌 알겠는가? 유진왕이 말했다. 혹시 어사의 집이 옛날에 동촌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사가 놀라서 말했다. 어찌하여 그것을 알며 또 어찌하여 그런 것을 묻는 것이오? 유진왕이 말했다. 임원연에 임금님이 내리셨던 금주령을 어겨서 당신을 찾아갔던 선전관을 기억하십니까? 어사가 더욱 놀라서 궁금해하며 말했다.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진왕이 말했다. 제가 바로 그 선전관입니다. 어사는 급히 일어나 유진왕의 손을 잡고 눈물을 비워듯 흘리며 말했다. 은인이 여기 계셨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난 것은 하늘이 이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말을 마친 뒤 어사는 죄인들을 모두 속방하고 밤이 새도록 풍악을 울리며 유진왕과 폐포를 풀었다. 어사는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문 뒤 서울로 돌아가 보고서를 올렸는데 유진왕을 칭찬하는 내용이 가득이었다. 임금님께서는 그 보고서를 보고 흡족해 하시어 유진왕을 특별히 평안도 삭주부사로 임명하셨다. 그 후 어사는 대신에 지휘까지 올라갔는데 가는 곳마다 유진왕과의 일화를 이야기했다. 그리하여 조정에는 유진왕과 어사의 의리에 대한 칭성이 가득했다. 유진왕은 이후 삼도수군 통제사까지 역임했다. 전남 영암군 군서면 보감비 월출산에 자리한 보갑사는 신라맑기에 위대한 고승 성각국사 도선이 창건한 절이다. 원래 이곳에는 문수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도선이 어린시절을 보내던 곳이다. 전선에 의하면 도선의 어머니 최씨가 빨래를 하다가 물 위에 떠내려오는 참여를 먹고 도선을 잉태하여 낳았으나 불길하다 하여 숲속에 버렸다 한다. 그런데 비둘기들이 날아들어 그를 날개로 감싸고 모기를 물어다 목여 길렀다. 나중에 이를 안 최씨가 문수사 주지에게 부탁하여 기르도록 했으며 장성한 그가 중국을 다녀와서는 문수사를 다시 신축하여 도갑사라 하였다고 한다. 이 도갑사 창건에는 당배의 제1의 국수인 목림사부라와 그의 며느리 김씨에 대한 일화가 깃들어 있으며 그로부터 부연 즉 드렁 끝에 더 섰는 작고 네모진 석가래 다시 말해서 며느리 석가래란 말이 챙기게 되었다.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서 부연 설명이라 할 때의 부연은 본디 부연과 음위 같은 데에서 유래했으며 나중에는 따로 복립하여 쓰게 되었다. 부연이란 한마디로 덧붙인다는 뜻이다. 신라 말기 정확한 창건년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해 가을이었다. 월출산 산마루를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수놓을 무렵 두 넓은 절토 한복판에 흰 수염을 날리며 못박히듯 망연히 서있는 한 노인이 있었다. 목림 사보라였다. 그는 석가래를 번쩍 들어세워서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다가 다시 바닥에 눕혀 놓았다. 그리고는 자로 잤다. 자로 재고 나서는 고개를 혀우뚱하는 동작까지도 석가래마다 몇 차례씩 반복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맞는 것 같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석가래마다 이렇게 짧아졌지? 소갱은 마지막 남은 불길을 어둠 속에 묻어버렸다. 노인에게 짧은 가을 해가 못내 아쉬웠다. 땅거미가 진지 오래였지만 그는 여전히 석가래를 만져보고 재보고 밝은 데 나와서 자의 눈금을 확인해 보곤 했다. 팔순이 넘은 사보라 노인은 이 불사를 피랭의 마지막 작업으로 삼아 온 정성을 다해 나무를 깎고 다듬었다. 젊은 목수들의 도움도 마다하고 500개의 석가래를 혼자 준비했다. 그는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며칠 동안 일했다. 상량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사보라는 더욱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석가래를 새로 구입할 재원도 문제였지만 설사 새로 들여왔다 해도 다듬고 어쩌고 할 시간이 없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미 용기를 잃은 노인 자신 이었다. 분명히 설계도 면대로 깎았는데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사보라는 중얼거리며 재고 또 재보았지만 한 번 짧게 잘린 석가래가 다시 길어질 리 없었다. 낭패록은 새로 나무를 구입할 수도 없고 제날자에 법당을 지을 수 없으니 왕명을 어긴 죄를 의할까 도갑사는 왕명에 의해 시작된 불사였다. 왕은 안으로 키우러가는 구군을 걱정하며 부처님의 가피력에 기대보겠다는 마지막 희망을 아는 채 지금의 전남 영암 월출산 기슬계 99칸의 백가람을 세우도록 영을 내렸다. 당시 신라 국법에는 왕궁 이외에는 백한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왕은 더 크게 짓고 싶었다. 그러나 왕도 국법을 어겨서는 안 되었다. 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아쉬움을 모금고 신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게 99칸의 태웅 보존을 짓도록 했던 것이다. 태웅전 같은 사찰 양식의 건물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우려면 특히 선의 우아함을 잘 살려야만 한다. 용마루의 날씬한 곡선이며 하늘을 차고 나를 뜻한 지붕의 처마는 여인들의 보성코를 본따야 한다. 그러려면 뭐니뭐니 해도 석가래를 잘 다듬어야 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신라 제일의 목수인 사보라 노인이 불사를 맞게 된 것이다. 노인은 생전 처음 맛보는 절망감으로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버렸다. 80평생을 나무와 함께 늙어온 내가 이제 와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다니 그것도 왕령으로 짓는 대가람에다. 내 필생에 마지막을 건 공사에서 말이다. 그는 서있는 나무의 겉모습만 보고도 나무의 나이를 알았고 결이 어떠하며 무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았다. 나무가 단단한가 무른가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라에서 제일가는 대목으로 불렸다. 국수의 명예가 공허한 수렁에 빠져 들어감을 느꼈다. 그는 집 짓는 일에서 보람을 찾았다. 보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나무를 다루는 일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천직으로 알았다. 그것은 그대로 삶의 예술이었고 목수위를 떠나서는 자신의 인생관을 말할 수 없었다. 맨 처음 스승의 허락을 받고 끌을 쥐었을 때 얼마나 신났던가. 노인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안간힘을 썼다. 생명의 불꽃이 순간의 사그라짐을 느꼈다. 온 생애가 마치 땅속으로 잦아드는 것만 같았다. 몸은 물먹은 솜이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노인의 눈에는 절망만이 감돌았다. 그는 금한자리에 누워 침식을 잇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맞지 않았다. 노인은 자리에 누워 평생 동안 지은 집들을 떠올려 보았다. 왕궁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찰 그리고 명문 귀족들의 집이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어느 하나 실수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사모라 사모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며느리 김씨가 갖다 놓은 약그릇에 손을 대었다. 약그릇에 담긴 자신의 초췌하고 파리한 그림자를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이 없었다. 다시 자리에 눕고 말았다. 밥상을 들고 들어온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누워있는 시아버지 사모라 곁에 앉았다. 며느리가 말했다. 약도 드시지 않고 아버님 저녁 진지 드시지요. 생각이 없구나. 상을 물리렴.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지요. 며칠째 누워만 계시고 약도 진지도 드시지 않으니 걱정이 되옵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내가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알바도 아니구나. 하오나 아버님 제가 시집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만약 우한이 있으면 모두 제 탓이다 싶어 송구스러워서요. 아가 내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다. 모두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며느리 김씨는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아버님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여 저의 미혹한 생각이나마 도움이 될지 모르잖습니까, 부디 말씀해 주세요. 내 간청이 하도 지극하니 내 말하마, 허나 큰 도움은 되지 않을 듯 싶구나. 사보라 노인은 사실대로 얘기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며느리 김씨는 눈앞이 아득했다. 누가 뭐래도 시아버지인 사보라만큼 피어난 목수는 없었다. 그 시아버지인 사보라 노인은 시아버지로 부디가 전혀 무너지 bark한 며느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며느리 김씨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고 조용히 시아버지 곁을 물러났다. 마당에 나와 심호흡을 했지만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시어머니도 신랑도 모두 침울한 근심 속에서 지냈다 상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모라 노인은 아직도 자리에 누워있었다 공사를 감독하는 관료들은 사모라가 왜 병이 낫는 줄도 모르고 병문안을 왔다 사모라 영감님 이제 사흘 뒤면 상냥을 합니다 상냥을 하고 석가래만 얹으면 목수일은 거의 끝난 셈이라 다름이 없으니 부처님의 가오로 속히 쾌차하시길 빕니다 노인은 눈으로 인사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관료들 문병객을 전성하고 돌아서는 며느리 김씨의 눈에 이상한 것이 비쳤다 한 줄로 가지런한 석가래가 두 줄로 보였다 김씨는 처마 밑으로 바싹 박아섰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석가래는 분명 한 줄이었다 김씨는 깨달았다 집안의 불빛과 집 밖의 불빛이 마주치면서 일어나는 그림자의 착시 현상이었다 더욱이 며느리 김씨의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던 것이다 아 그래 바로 저기야 며느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시아버지 처서에 뛰어들어갔다 며느리 김씨가 말했다 아버님 석가래가 짧게 다듬어졌다고 하셨지요? 그래 아가 그렇지만 내가 웬일로 그리 밝게 웃느냐? 아버님 짧게 다듬어진 석가래에 다른 석가래를 겹쳐대면 더 장엄하고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은 비록 여든 고개에 올라선 이었지만 몫으로 일생을 살아왔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마침내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구나 그래 그렇지요 아버님? 그렇다마다 정말 내가 나를 일깨워 주었구나 원 이렇게 고마울 때가 노인의 눈앞에 날아갈 듯한 대웅전의 자엄한 모습이 나타났다 노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렇구나 아가 부연하면 된다 석가래를 달아 이어놓으면 육중하면서도 날렵한 모습이 되겠구나 부연한 그 지붕의 멋을 누가 감히 흉내낼 수 있겠느냐 어서 채비를 해다오 며느리 김씨는 적이 걱정되었다 아버님 아직 건강히 회복되시지 않았는데 더욱이 지금은 야심한 밤이옵니다 아니다 우선 가서 부연목을 재봐야겠구나 노인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활기가 넘쳤다 온몸에 달빛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이는 사보라 노인의 모습은 한마디로 아름다움이었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재고 대들보에서 점화 끝을 재는 사보라 노인의 흰 수염이 더욱 멋지게 보였다 그는 신들린 사람처럼 부연목을 켜기 시작했다 노인의 표정은 엄숙하면서도 진지했다 한마디로 예술을 표출하고 있었다 이래하여 세워진 도갑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식 지붕 건물이 됐다 며느리 김씨의 지혜로 생긴 석가래라 해서 부연이라고 했다 지금은 이 도갑사 대웅전이 79년도 중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갑사 해탈문은 국보 제50호로 지정되어 있다 영남에 사는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갈 때 안마를 타고 갔다 가던 도중 어떤 상민이 순마래 젊은 아내를 태우고 가는데 그 자색이 매우 고와 단번에 마음을 두게 되었다 선비가 은근히 상민을 불러 무슨 일이 있기에 어디까지 가는 길인고? 소인의 처가 서울 제상가의 종이옵니다 그래서? 말미를 오더 가지고 고향에 왔다가 기한이 차서 다시 서울로 가는 길이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어디에서 유숙하겠는가? 해가 질 때까지 가다가 거기서 자겠습니다 나 또한 서울로 가는 길인데 격적하니 같이 가다 한 집에서 유숙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 합지요 그날 저녁 이들은 같은 주막에 묵게 되었는데 마구까넨 그들의 말 외에도 다른 나그네의 말들도 많았다 일행은 짐을 풀어 여인은 윗방에 들고 선비는 아랫방에 들었다 그 여인은 등불 아래서 보선을 꿰매고 지아비는 다른 상민들과 밖에서 말을 먹이고 있었다 방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선비는 콩 한 줌을 쥐어 여인의 치마폭에 던졌다 여인은 돌아다 보지도 않고 바느질을 계속하다 얼마 후 다시 그 콩을 선비에게 던졌다 선비는 선비님의 요구에 응하고 싶으나 남편과 함께 있으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로 해석했다 밤중이 되고 상민과 다른 사내들이 깊은 잠에 빠지자 선비는 몰래 여인의 곁으로 가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뜻을 알아차린 여인이 뒷간에 가는 척 밖으로 나가 마구깐으로 가서 먼저 선비의 앞말을 풀어놓고 다음 순말들도 모두 풀어놓고는 모르는 척 방으로 들어와 누웠다 이어 여러 순말들이 앞말을 쫓아 큰 소리를 지르며 내달리기 시작하자 사내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 말을 잡으러 달려나갔다 여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선비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남녀가 활락의 절정을 맛본 후 새벽이 되어서야 여인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제서야 겨우 말을 붙들어온 상민은 이러한 일을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어느 시골에 약간 몽총한 사내가 있었는데 이름을 엄바오라고 불렀다 이 엄바오는 김생원 댁의 모습으로 어떠한 일에도 불평 불만이 없이 김생원의 말이라면 즉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도 하는 순진무구한 사내였다 그런데 추석 무렵이 가까워진 어느 날 저녁에 김생원은 엄바오에게 내일 아침 일찍이 장에 좀 다녀오너라 라고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엄바오에게 장을 퍼오라는 말을 하려고 엄바오를 찾으니 엄바오가 눈에 띄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자 김생원은 엄바오가 잠시 어디를 나갔나 하고 엄바오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소산머리에 걸렸는데 그때 엄바오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를 본 김생원은 엄바오에게 오늘 장에 좀 다녀오라고 했더니 어디를 갔다 이제 나타나느냐 야고 묻자 엄바오 말하기를 어르신 저 시방 장에서 오는 길인데요 하는 게 아닌가 이 말을 들은 김생원은 오히려 의아해 아니 무슨 장에 다녀온단 말이냐 하니 엄바오 다시 말하기를 어르신께서 오늘 아침 일찍이 장을 다녀오라고 해서 아침도 먹지 않고 눈을 뜨자마자 장에 가서 하루 내 장을 돌아다니다가 이제사 돌아오는 중인데요 하는 게 아닌가 이 말을 들은 김생원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지라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없어 그만두고 말았다 그 이후 어느 누가 머리는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을 보면 너도 엄바오같이 장에 갔다 온 것이냐는 말을 곧잘 하게 되었다 아이안아 누구 구경이 장에 맞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